이번에는 이메일 신청몰인데요. 경기도 여주에서 이은서님이 이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여주에 사는 이은서입니다. 여자는 아이를 낳아봐야 엄마의 심정을 안다고 하는데요. 바로 제가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가 저한테 하는 걸 보면 손이 퍽집니다. 공부는 하는 둥 마는 둥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여튼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심하기도 하지만 힘든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걱정도 되고요. 아마도 돌아가신 제 어머니도 저를 그렇게 생각하며 키우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머니 숲을 꽤나 태웠거든요. 오늘 제가 메일을 보낸 건 어머님이 살아생전에 좋아하시는 노래를 듣고 싶어서입니다. 바로 김미성 씨의 먼 훗날인데요. 어머님은 이 노래를 자주 흐물거리며 부르셨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며 행복만 얘기해서 듣고 싶으니까요. 꼭 들려주세요. 네, 이 사연에서처럼 저희 엄마는 항상 그러세요. 나중에도 네 딸 낳아서 한번 키워봐라 이러시는데 저도 좀 공감이 가는데요. 신청을 들으시면서 어머니와의 옛 추억 많이 떠올리시길 바랄게요. 그럼 우리 경기도 여주에서 이은사님이 신청해 주신 김미성 씨의 먼 훗날 드려드릴게요. 박범레 흥연한 찾아왔다면 못 보고 하더라도 예전엔 깨지 말라고 바로 돌아갔지만 시간이란 이론도 시간이 안하겠지만 모든 날은 그때는 이 사랑을 떠나는 이 사랑을 떠나는 행여나 날 찾아왔다면 못 보고 하더라도 추억에 머물지 말고 바르듯이 올라갔지 사랑이란 이론도 이야기 안하겠지만 사랑이란 이론은 사랑이란 이론은 사랑이란 이론은 사랑이란 이론은 사랑이란 이론이 inté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